근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 엽주스 형은 이런 막 그런 축구의 역사나 데이터나 선수 특징 얘기할때 엔돌프닛이 돌아서 그 자체가 숫자 스탯 얘기하면서 즐거워져요? 아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게? 전 이런게 재밌던데? 아 하베르츠 얘기 시작해보죠 분데스 리가를 뿌시고 다녔던 하베르츠 모든 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수립했거든요 최연소와 관련된 기록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처음에는 만 17세 4개월 사일에 레버쿠젠 구단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수립했구요 이게 워낙 많으니깐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재미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 17세 4개월 22일에 레버쿠젠 구단 및 분데스 리가 역대 최연소 7천3를 대비 그 다음에 이제 만 17세 9개월 22일에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제 만 18세 189일에 분데스 리가 역대 최연소 10통 이건 그 분데스 리가 선수 전체 역대 이제 만 18세 307일에 분데스 리가 역대 최연소 50경기 출전 대비 넘어 기록을 낀거에요 아 오케이 그 이제 만 19세 101일에 구단 역대 최연소 182급 골 19세 272일에 구단 역대 최연소 단일 시즌 2단 2급 골 분데스 리가 24골로 역대 그 10대 선수 철학골 타이 그리고 이제 2018 시즌 열이고 골로 분데스 리가 역대 10대 선수 단일 시즌 철학골 신기록 그 이제 만 20세 186일에 분데스 리가 역대 최연소 100경기 출전 기록 만 20세 270일에 분데스 리가 역대 최연소 100경기 출전 기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카이 하베르치는 어땠다? 잠깐만요 최연소 기록이라는 기록은 다 가지고 있는 선수? 아.. 기록 파괴자? 아.. 그래요 아 참.. 예.. 독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옆에 스피드하게 넘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하나 이런거예요 카이 하베르치는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했음만 딱 기억하고 시작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기록은 알았고 카이 하베르치가 어떤 선수냐 도대체 유용의 선수냐 이런거 궁금하잖아요 이제 이 선수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게 발락하고 외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루디 펠러 그 레버쿠젠 기술이사가 동그라미 아네 그가 레버쿠젠 독일 축구 전설적인 공격수였죠 네 근데 이제 펠러가 카이 하베르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발락과 외질을 믹스한 선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러니까 재능에 한계가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들을 했던 이유들이 이제 좀 나올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이 하베르치가 첼시랑 연결됐을 때도 그랬고 독일에서 막 뜰 때도 그렇고 야 궁금하잖아요 누구야? 어떤 선수야? 그랬더니 어.. 외질하고도 좀 비슷한거 같고 뭐 발락하고도 비슷해 라고 했는데 그거에 일단 출처나 현지에서도 루디 펠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펠러가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하그리부스도 얘기를 했었고 오케이 많은 선수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또 역시 네 일단 이건 이제 발락하고의 비교인데요 네 일단 발락이 레버쿠젠 선배잖아요 같은 팀에서 뛰었던거죠 네 그 선배다 보니까 조금 그런거 때문에 비교가 됐던 것도 있고 네 네 무엇보다 신체 조건이 너무 똑같아요 189 189 네 그리고 이제 뭐 경기수도 118경기 114경기 레버쿠젠에서의 경기수거든요 4경기 차이밖에 안나고요 경기 그 그 띈 출전 시간도 9,067분 8951분 비슷하고요 네 네 카이 하베르치가 분단골은 조금 더 많이 넘네요 그렇죠 네 뭐 닮았다는 소리는 듣지만 하지만 수비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약간의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다 네 맞습니까? 그렇죠 좋습니다 웨지 내 롤모델이고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의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었거든요 아 카이 하베르치가 본인이 직접 했다 네 네 어려서부터도 이제 웨지를 보고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둘이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웨지리 분데스리가 해서 웨지리 샬키하고 브레멘에서 두 구단에서 뛰었기 때문에 두 구단은 합친 기록인 거고 하베르치는 이제 레버쿠젠에서 네 시즌 뛴 기록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 그 분당 공격 포인트 있잖아요 골 인벌브먼트라고 있잖아요 154분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하베르치는 관여했고 골에 네 웨지리는 이제 151분당 한 골에 관여를 했고요 그걸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웨지리하면 기본적으로 온 더볼 플레이어 잖아요 그렇죠 볼을 갖고 있을 때 위협적인 선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패스를 주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볼을 잡고 있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에 나와 있듯이 이제 웨지리는 경기당 평균 볼터치가 이거 아스날 기록만 한 거거든요 네 76.8회고요 네 네 반면 이제 하베르치는 58.8회 아 여기서 볼을 평균적으로 터치하는 건 차이가 확 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평균 패스 횟수도 웨지리 60.8회 그리고 하베르치는 42회 그리고 경기당 평균 키패스도 웨지리 3회 그리고 하베르치가 1.2회 음 이렇게 차이가 있죠 웨지리는 도와주는 능력이 좋은 거고 웨지리는 직접 자기가 넣어버리는 게 좋고 웨지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조차도 패스를 주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얘기하셨던 게 그러면 웨지리는 일단 누구랑 개인적으로 좀 닮았다고 생각하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밀러랑 가장 아 비슷한 선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밀러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 발락이나 웨지리 보다는 오히려 토마스 밀러랑 좀 비슷한 과라 아니냐 네 일단 그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그 미드피더드 중에서 그 두 개 이상의 슈팅을 때린 게 18경기거든요 음 이게 그 미드피더드 중에서 가장 많아요 분데스리가 아 그래요? 네 고레츠카가 12회로 2위인 거고 네 그 정도로 이 선수는 직접적으로 슈팅도 상당히 많이 때리고 골도 많이 노리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밀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포워드적인 성향이 많은 선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도우미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에는 포워드 되게 많이 아이고 득점왕 출신인데 그러니까 득점왕은 아니었죠 아니 저 월드컵 아 예예 월드컵 예예 이거 모르는 게 있네 아니 분데스리가 얘기하신 줄 알고 좋아요 그만큼 카이아베츠 직접적으로 슈팅을 때린다 노린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대 득점이거든요 지난 방송 때 기대 득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기대 득점 같은 경우도 페널티킥을 제외하거든요 페널티킥 제외하고 8.4골이에요 기대 득점이 근데 실제는 11골을 넣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비단 지난 시즌만이 아닌 이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봐도 항상 기대 득점 이상의 골을 넣었어요 아 그건 어떤 의미에요 그건 어떤 의미 결정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아 점점점점들을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골을 넣은 거거든요 이런거 이런거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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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이제 골을 넣은 지점인데 보면은 다 상당히 골대에서 가까이에 있잖아요 맞아요 다 가까이네요 네 그럼 이 선수가 강점이 되게 침투에 능하거든요 공간 침투에 되게 능해요 침투 네 그리고 라인을 되게 잘 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격수들이 벌려주면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밀러를 닮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음 좀 밀러만큼 공간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밀러처럼 공간을 잘 보는 선수이다 아 밀러는 정말 이 공간에 대한 인지능력이 그건 괴물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역대급이에요 그 사이드도 안 걸리면서 네 그 자리 위치 찾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에서 막 화려해가지고 막 수비 잡고 이러면 와 이러지만 네 실제로 밀러는 그냥 탁 봐가지고 탁 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밀러가 보면 저 친구는 도대체 포지션이 어딘데 골을 이렇게 많이 넣어 아니면 두 선수는 도대체 어디인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해 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밀러가 그 영상 같은 데서 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가 한 시즌 도합 오프사이드에 걸린 횟수가 2회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카이아베르츠도 저런 식으로 공간에 침투를 해가지고 저기서 골을 넣더라 네 아 좋습니다 거기다 이게 이건 이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세트피스 말고 네 키패스거든요 그냥 세트피스 제외한 기회창출 네 그거인 건데 이제 이거에서도 밀러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오히려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웨이질리나 발락이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토마스 밀러에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자꾸 토마스 밀러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런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갈 때 터치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원터치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공격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되게 현지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버티컬하다라고 해요 움직임이 누구에 대해서요? 하베르츠에 대해서 하베르츠에 대해서 네 그건 되게 직선적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컨더리스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패스 2점 패스 직전 어떻게 하냐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 건데요 네 네 그래서 41회로 키미랑 함께 공동 1위 그 공격 흐름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하이라이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0번 생각하면 되게 막 화려한 발제감 메쉬 막 이런 선수들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웨지처럼 막 환상적인 키패스 찔러주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선수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거 보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네 밀러처럼 흐름 속에 물론 밀러보다 이 선수가 조금 더 기술적인 능력은 앞서요 오케이 대신 밀러가 똑같은 수는 없겠죠 네 밀러가 더 이제 공간 이런 거 찾고 그거는 밀러를 못 따라가고 밀러는 역대급이고요 라움도이터라는 단어를 창시해 낸 인물인데요 뭐요? 라움도이터요 라움도이터 네 이게 원래 없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단어인데 이게 밀러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게 공간을 해석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공간 해석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게 포지션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FM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 라움도이터라는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던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하벨츠의 기본적인 동선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중앙 공격 컴퓨터에서 많이 뛰고 하지만은 좀 왼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슈팅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 좀 그 동선을 생각하면 케빈 데브라이너랑 좀 비슷한 부분들 아 케빈 데브라이너도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사이드 가서 사이드에서 거기서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는 크로스를 많이 올리잖아요 오른발잡이고 반면에 이제 하벨츠는 거기서 이제 슈팅을 많이 때려가지고 왼발잡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요 데이터도 하나 보여주고 싶다며요 이게 웨스트 브로미츠 알비온하고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첼시하고 네 하벨츠가 뛴 거리가 11.85km로 제일 많이 뛰었네 네 제일 많이 뛰었고요 이제 전력질주의 수가 12회로 베르너 다음으로 많고요 이제 평균 스피드 있잖아요 네네 평균 스피드도 7.28kmph로 가장 많거든요 평균 스피드가 제일 높다는 건 어떤 의미로 시작해야 될까요? 지속적으로 뛴다는 얘기인거죠 빠른 속으로 진짜 어느정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 뛴다 그리고 이제 순간최고속도도 32.53km 그렇게 안 빠르네 상당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많이 뛰네 네 이건 이제 펠리스전인데요 펠리스전도 11.23km로 가장 많이 뛰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질주의 수 20회로 그 베르너 다음으로 항상 베르너가 전력질주의 그런 얘기에요 근데 베르너가 21하고 카아베르츠가 20개니까 차이가 거의 없네요 흥미로운 게요 항상 그 활동량도 베르너가 2위에요 10.54km 이야 이 독일에서 건너온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달리는구만 네 하베츠가 실제 그 분데스리가에서도 항상 활동량이랑 전력질주자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2018 19시즌 기록만 빼왔거든요 왜냐면 그 이거밖에 못찾겠더라고요 근데 어 그 당시 그 순간최고속도가 35.02kmph로 누가요? 하베츠가요 35까지 달린다고요? 네 35면 거의 탑인데? 이게 그 은바페가 36까지 달리지 않았나? 그렇죠 그쵸? 네 하여튼 그렇게 빨라요?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 전체 4위이자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1위였고요 네 35은 살라급이에요 레길론이 그 왼쪽 토트너미온 네 그 친구가 세비아스템에서 최고가 35까지 나왔거든 네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뭐뭐뭐하네 이쯤되면 램파드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버님이 저렇게 물어보시는 건 이런 느낌 같아요 뭐냐면 듣고 싶어요 첼시에서 어땠다고 봐요? 초반에? 저는 뭐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잘한다 네 근데 또 아마 첼시팬들 중에는 뭐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이라베츠를 막 오네 안 오네 했다 딱 왔는데 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쨌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막 이렇게 개인으로 봤었을 때 와! 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그 흐름 속에서의 패스하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찔러줘요 근데 뭐 지난 그 펠리스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패스들 찔러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베르노한테 기회들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 잘하는 선수인데다가 하베츠가 커리어 내내 전반기하고 후반기 차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 이 선수가 왜냐하면 이 선수는 흐름을 타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흐름 속에서 잘하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흐름을 어찌 보면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그러니까 팀이 계속 바뀔 때마다 조금 적응기가 필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거든요 레버쿠젠니안 구단 자체가 어린 유망주들을 영입해가지고 팀을 만들다가 이제 이적시키고 이적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타가 되면 매 시즌마다 조금 이적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 부진했던 게 상당히 컸어요 항상 틀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첼시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첼시에서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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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